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부입니다 오늘은 쌀을 좀 찔려고 합니다 가정용 정리기가 다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때그때 조금씩 쪄서 먹는데요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에요 한 백 반 정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모자라면 조금씩 쪄서 먹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다 주고 있구요 오늘은 현미를 찔 거에요 정미기 입니다 구매한지 몇 년 됐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둥얼 마칠겁니다 오늘은 둥얼 마칠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서 이쪽으로 떨어질거에요 이쪽으로 쌀이 나오구요 이쪽으로 쌀이 나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